김장 담그기가 한창인 요즘 예천군 금당실마을은 다음달 10일까지 초과에서 맛보는 김치체험 행사를 엽니다. 금당실마을의 김치담그기는 국내산 재료를 이용해 김치 속을 만들고 배추에 채워넣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별도 비용을 치른 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김치체험 외에도 전통가옥의 돌담길을 걸으며 옛 정취를 느끼고 투호와 굴렁새 굴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함께 고택숙박도 실시되고 있습니다.